사람들이 생각과는 달리 위생실은 인간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위생실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많은 자료들이 연구 발표되고 있습니다. 불결한 위생실은 세계 최대의 살인자로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인구가 70억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약 3분의 1을 넘는 25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얼바로 되어있는 위생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 특히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건강과 인격 보장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로 해서 세계적으로 한 해에 70만 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프리코넛 저장료들 중입니다.